인생의 병곡점 20대는 열정이 넘치며 지루하고도 때론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시기다. 이마에는 항상 땀이 맺혀 있으며 삶이 고된 노동임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지만 그 고단함을 의심하지 않고 피련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20대는 여름과도 같다. 30대는 인생의 봄이다. 어떤 날은 공기가 따스하고 또 어떤 날은 한없이 추운 날씨가 찾아오기도 한다. 불안과 설렘이 공존하는 시기다. 새벽녘 새소리에 놀라 깨어나고 나며 이 시기에 비로소 향수와 추억을 구별하게 된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병곡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니체의 통찰 속에서 우리는 20대와 30대라는 인생의 중요한 두 계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20대는 마치 여름과 같아서 뜨거운 열정과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삶이 고된 노동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지만 그 고단함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갑니다. 20대는 피할 수 없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시기입니다. 니체가 말한 이 시기의 열정과 불확실성은 우리 모두에게 공감되는 경험일 것입니다. 헤르만 헬세는 그의 소설 데미안에서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대는 그러한 성장의 시기로 고통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30대는 인생의 봄입니다. 이 시기는 따뜻한 날씨처럼 평온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 불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불안과 설렘이 공존하며 우리는 삶의 소소한 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추억과 향수를 구별하게 됩니다. 지나온 경험들이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닌 우리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는 세네카가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서 언급한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세네카는 삶은 짧고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30대는 바로 그 기회를 인식하고 내면의 성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니체의 문구를 종합적으로 성찰해 봤을 때 이렇게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우리 인생에서 필수적인 계절이며 그 변곡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계절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자신을 찾아가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변곡점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큰 성숙과 기쁨을 찾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